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직을 해야 되나 간둬야 되나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또 간두면 다른 일을 또 뭘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엄마 좀 놀면 몸 아파 놀면 몸 아프기 시작해 근데 신랑이 대주가 돈 벌어준 것 같고 엄마 성 안 찰텐데 엄마는 엄마가 또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성격이라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신랑이 여태까지 못 벌어다주는 건 아닌데 엄마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좀 많아요 돈 욕심이 많아요 돈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고 막 이래 네 돈 욕심이 좀 많아요 굉장히 짠돌이야 그러고 또 쓸 땐 쓰는데 또 쓸 때는 써 사소한 거에 조그만 거에 되게 연연한 일련한 사람이야 그래도 뭐 그래도 여태까지 이 대주하고 잘 맞춰 살아왔네 크게 문제는 없어 네 문제는 그쵸?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냥 그냥 올해는 내년에 어떻게 지나가 어떻게 저갈래나 그 운소부 돌아왔네 네 그리고 제가 저희가 4월달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년에 이동수는 있어요 네네 고민이 있는 게 지금 집을 지금 4군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지금 어리신데? 집이요? 지역에 사는데? 송탑은? 송탑? 여기 온 지 2년 됐는데 여기 오고 나서 또 별로 되는 일이 없어 네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지금 맘에 뜬 거야 엄마가 네 답답하고 이동수 때문에 엄마가 지금 이동수도 있고 집안 식구들 물어보려고 지금 오신 거거든 네 근데 엄마가 지금 이 집에 새로 이사한 데서 지금 별로 재미가 없어 되는 일이 없고 네 답답해 근데 올해는 이동수가 없어 내년에는 이동수가 있어 네 내년 4월달쯤 네 곰자리도 안 좋고 좀 그러네 잠을 좀 잘 못 자 어차피 이동하셔야 돼 몸조심하시고 이동하세요 괜찮으니까 네 어차피 내년에 이동하셔야 돼 이사를 그전에 살던 그냥 저희집으로 갈지 아니면 따로 이제 그 윗집에 또 하나 있거든요 엄마네 딸도 엄마네 집에 또 살아나 아니면 그 윗집을 또 사야될지 엄마랑 일단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엄마가 지금 연락하셔서 같이 제가 왔다 갔다 모시고 이렇게 친정엄마요? 친정엄마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사실 친정엄마 근처로 이사를 온 거거든요 엄마네 집이 넓지 않으세요? 엄마네 집이 좀 더 넓죠 38평이고 저는 이제 34평 옛날에 살던 집은 내가 봤을 때는 엄마하고 같이 들어가 사실 거 같은데 같이는 못 살고요 엄마가 몇 살이었는데? 93세 93세? 네 엄마가 꼬랑꼬랑 하신대 네 정정하셔야 돼요 93세 뱀티네 네 엄마하고는 못 살다 네 같이 꼬랑꼬랑하네 네 서로 성격도 맞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간혹가다 이제 식사 하나 드시고 집에 가서 엄마도 그렇게 사시는데 그래서 기존에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거기 집 전세를 빼주고 들어가서 살고 저희가 살아야 할지 아니면 그 윗집에 또 집이 나서 그 집을 제가 그냥 그 집에 융자를 끼고 살지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엄마가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은 나는 내가 나오는 거는 엄마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멀리는 못 가셔 엄마가 엄마 때문에 근데 그 근처를 얘기해겄네 윗집 아니면 제가 하시겠어 근데 본인하고 엄마하고는 안 맞습니다 네 안 맞아요 네 엄마도 승질이 보통이 넘어요 네 그리고 본인도 그렇고 어쩔 때는 때로는 부닫이거든 네 자꾸 말싸움은 해요 네 당신은 당신 주장대로 막아실라라고 언니는 그게 아닌데 엄마 왜 그러냐고 그렇게 옥신각신 하기 때문에 엄마하고는 못 살아요 사회하고도 또 못 살지만 걔도 사회는 그래도 장모님이라고 또 적하시네 네 그냥 성격은 무난하니까 응 무난하시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주식이 다 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주식이요? 네 재미 본 거 있으셔? 작년까진 그래도 재미 봤는데 올해는 자꾸 엄마 올해 재미없어 주식 그러니까 내가 빼라는 소리나 보지 내년에는 괜찮지 않을까요? 내년에요? 응 많이 넣었어요? 거의 한 8,000, 1억 가까이 차라리 그거 하고 건물 사 엄마 손해보지 말고 다 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지금 내년에 지금 빼면 좀 손해가 내년에 좀 올라가서 그때 좀 정리 좀 하려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손 좀 손해보셔요 네 스물여덟이면 딸이 스물여덟이에요? 네 95년생? 네 근데 아까 93년생으로 그건 아들 음 그러면 돼지띠네? 아들이요? 아니 딸은 개띠요 개띠요? 95년생이라며 아 94년이요 94년생 그럼 29인데? 이제 올해 29 되는 거죠 응 딸내미 하 근데 주식을 적하신다고 안 빼신다고? 지금 당장은 뺐어 얼마 손해보셨어? 거의 여태까지 하는 건 거의 천만원 정도 천오백? 만일은 아니고 네 손해보실 거 같은데 알아서요 손해보실 거 같은데 알아서 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더 손해보실 거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엄마 주식 좀 적으니까 저는 돈 재수가 없나보죠 들어오면 내년부터는 엄마 대원이 들어와요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아 진짜요? 네 내년부터 송수 대원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주식 갖고는 아니거든 음 네 여기 딸내미 지금 직장 된 게요? 학원 다닌 학원 선생님인데 학원 선생님이죠 그쵸? 왜 그러냐면 조금 구설이 타서 그래요 타서 물어보거든요 내가 좀 이 친구는 좀 구설 타니까 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게 내년에 자기도 직장 좀 옮기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자꾸 뒤숭두숭해 공댕이가 내년에는 괜찮아요 올해는 옮기지 말고 그냥 내년에 옮기라 그러셔 꽃피는 3,4월에 아들라면 학생 같은데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걔도 지금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음악 계속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진로를 정해야 될지 아니면 또 그냥 일선에 뛰어들어서 자기 아빠 일 같이 거두고 일을 좀 하라고 지금 아빠가 데리고 일을 하는데 마음이 콩밭에 있어서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왜 음악으로 성공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될지 음악 갖고 성공을 못합니다 안 어울리죠? 네 이럴 팔레싱이죠 그죠? 근데 아빠 일을 도와주는 거 물러받은 게 나을 거 같은데 아빠가 지금 사업하시잖아 네 무슨 사업하세요? 엘리베이터 아빠 일을 도와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들은 이어 받으시는 게 아빠가 되게 굉장히 힘들어하거든 근데 아들이 좀 옆에서 도와주면 괜찮지 네 지금 많이 화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아들이 아빠 일을 좀 도와주셔야 돼 다른 데 못 갈 거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내년에 내년에 대운이 들어오니까 조금 저기를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셔야 될 거 같아 네 그래서 내년에 사장님이 좀 괜찮으셔 내년에 또 사장님이 왜 심느냐 내년에 들어온 삼재이기 때문에 자꾸 몸이 지치거든 사장님이 네 들어와서 좀 피곤하다고 좀 지치다 그러죠 그래서 그래요 내년에 좀 삼재표를 좀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통치 세고 그래야지 좀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 일을 지금 주식하는 것도 손에 안 보고 안 보시려면 좀 저기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아빠가 좀 3년 동안 좀 안 좋거든요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걸 천재로 잘 풀어주셔야 돼 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신생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좀 안 좋아 그리고 아들내미 딸내미도 조금 수가 좀 안 좋긴 안 좋아 근데 이제 이 아들내미는 음악은 포기하셔야 돼 중간에 지가 포기해요 포기하고선 아빠 일을 도와주겠어 뭐 다른 데 가지도 못하겠어 아들은 아빠 일을 도와주지 아빠가 듣고 하려고라는 거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돈은 하세요 어차피 이사는 하셔야죠 동네에 저가 떴으니까 엄마는 이동 때문에 오신 거 같으다 네 집 이동 때문에 이동은 어차피 내년에 있어요 내년에 있으니까 조심하셔 내년에 이동하시고 잘 이사하시고 조심하셔 지금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게 낫다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